파리 터널 이번에 그 사실 시작할 때는 별로 그렇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막상 나쁘지 않아 꽤 잘해 이런 느낌을 좀 보여줬던 바로 파리 터널이고요 남아있는 선수들이 나가 칸 드리드로 그리고 단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지금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이 좀 됐고 오니갓, 츠나, 베스톨라 선수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계약 종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글리스터 선수가 새롭게 영입이 됐다는 오피셜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파리 같은 경우에는 선방했다라는 느낌인데 가장 큰 거는 파리에서 또 밀어주는 헤드코치 있잖아요 있죠 즉맥 즉맥 헤드코치님이 어떤 팀을 꾸리느냐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구단 오피셜도 그렇고 구단 관련 트윗도 그렇고 즉맥 코치님 위주로 제가 봤을 때 꾸릴 것 같거든요 충분히 좀 그럴만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약간 파리가 약간 여기서 진짜 믹스를 약간 내려놓는다 물론 믹스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한국인 선수들 로스터가 좀 주류를 이루는 이런 로스터가 될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즉맥 코치님이 워낙 좀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좀 하고 있고 실제로 글리스터 선수도 그렇게 해서 영입이 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파리 터널 그러니까 파리 연고지에 있는 팀이 한국 선수들을 주력으로 간다 이것도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홍해설 일단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제 2021 시즌으로 20 시즌 때의 델러스로 다 이사를 가버린 전 엘미 멤버들이 있었을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가 있었어요 칸이랑 드리드로우가 비딩을 받았대요 역제안을 받았다 카라 달라 근데 남았다는 건 계약 연장 옵션이라는 건 일단 팀이랑 계약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역으로 트레이드 제안을 하면 비싸게 제안을 팔 수도 있어요 그걸 팔지 않았다는 건 이건 욕심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좋게 평가받는 힐러 듀오랑 충분히 뭐 괜찮은 지금 포지션을 봤을 때는 아마 친화 선수 롤이니까 히트 스캔되는 트레이서 뭐 이런 선수를 좀 적절하게 영입하고 그리고 네지컬 좋은 서브탱커까지도 좀 욕심을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전 시즌에 칸 선수랑 드리드로우 선수가 보여준 그런 힐러 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단칸 네 고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딜러 부분에서의 좀 본인들이 느끼기에 아쉬움 그걸 좀 최대한 메꾸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가 여러 가지를 노리고 있다는 게 이번에 그 최신 최근에 이것도 나왔죠 파리 터널이 그 워크샵 오버워치 2를 좀 기반으로 한 워크샵을 오버워치 1에 내놓아서 이걸로 테스트를 보고 선수들을 뭐 뽑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뭐를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내년도에 오버워치 2로 나오는 2022 시즌을 많이 좀 벼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거는요 행위 하나 빠진 만큼 게임 흐름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즉맥 코치님이 그 부분을 좀 잘 캐치해서 팀원들을 잘 끌고 나간다면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 높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쇼크도 지금의 강팀 이미지가 아니었고 보스턴도 초반에는 그러니까 잘나가던 시절에 초창기 보스턴도 초반에는 사실 그 정도까지 할 줄 아무도 몰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8위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서 영입만 조금 더 잘하면 왜냐하면 올해 성적이 예상보다 너무 괜찮았고 맞아요 맞아요 팀에서도 확실히 우리가 지금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했잖아요 증맥 밀어주고 실러진 살리고 딜러 좀 한국인 선수 영입해가지고 확실하게 가자 이런 느낌을 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되면 충분히 8위도 내년에 기대될 것 같아요 충분히 워낙 그 기존에 좀 괜찮았던 아까 홍영성 해설께서 말씀하셨던 뭐 단칸빵 단칸빵 듀오 나가 선수도 좋았고 들이드로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잘 그 한국인 로스터들을 만약 추가적으로 넣는다 라고 해서 강화가 되면은 이거는 진짜 파리 터널 입장에서는 좀 청신호 가 울려 퍼질만한 이런 소식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뭐 워크샵 이런 것들에 의한 적극성 이런 것들까지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이건 파리 터널은 올해보다 훨씬 더 괜찮은 성적이 나올 만하죠 특히나 약간 그 휘청휘청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이제 딜러군에서 또 믿음직한 딜러 벌써 글리스터 한 명 딱 꽂아놓고 나니까 올려놓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자리도 좀 든든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서 충분히 파리 터널은 내년도에 오버워치 2로 진행하는 이 오버워치 리그 2022에는 좀 더 진짜 많이 행복회로를 굴려봐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파리는 내년에 이 지금의 시국이 또 어떻게 잠잠해지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국이 잠잠해져서 뭐 비자가 좀 잘 해결이 된다든지 해서 미국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제 전년도에 유럽에서 경기를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부에서 경기를 하지만 핀이 하이핑인 상태로 경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서 내년에 파리는 좀 여러 가지로 아직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중요하겠네요 이 핑 차이가 사실 이 FPS류의 게임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서버로만 날아가도 80핑만 쪄도 느낌 팍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150핑 뭐 이런 식으로 핑이 딱 펴버리면 제 실력 보여주기는 당연히 좀 어려운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내부적으로 리그 자체에서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해결을 할까 라는 것도 좀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파리 터널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썰은 아직까지는 파리 터널은 따로 없는 상황이에요 신ь commanders 지 bulb 콧 갓 터널 üman Dass 인도 아 от 이빼 협 앓 doğ 々